1. 고맙습니다. 2. 고맙습니다. 설날이 친척들과 마주하기 싫어서 뻥치고 안 간 우리들.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. 난 고무부 얼굴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. 센데? 막걸리나 마시자. 막걸리 잔이 왜 이렇게 생겼어? 밑장빼기 있냐? 잡화. 막걸리를 넣어볼게. 이게 뭐? 한 모금만 남기고 마셔봐. 오! 초승달이네? 막걸리 양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변한다니까? 보름달이 좋아. 초승달보다 보름달이 좋아. 보증달. 이거 좀 마시고 속 좀 풀어. 술이야? 차야. 꽃잔에 차를 담으면 꽃이 막 피어나는 모습 같아. 으르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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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